우리 구독자를 찾아서 가족 식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어떤 내용을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이냐 바로 오늘 역시 주식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번주죠 제가 이렇게 셀트리온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좋은 반응 이렇게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은 반응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 또 한 번씩 해놓으시면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손해보실 거 없으시니까 제가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계속 쭉쭉 들려 드릴 테니까 더불어서 쇼츠 영상들도 이렇게 간혹 올라온다는 거 매일 올라오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주말에는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립니다 주말에는 쇼츠 영상만 올리고 일반 영상은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 영상은 평일에만 올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루에 한 개만 딱 지금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주식 관련된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이야기 해볼 거냐면 바로 2차전지고요 2차전지 중에서도 사실 2차전지 소재기업들 중에서 대표기업이죠 4대 천황이 있는데 일단 LG화학이 있겠고요 그리고 LNF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룹주 퓨처엠 홀딩스가 있겠죠 이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죠 바로 전세계적인 이슈인데 지금 여러분 홍해 다들 아시죠 홍해를 지금 후디방군이 차지하고 지나다니는 뭐예요 여객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박들 죄다 미사일로 공격하고 꼬장 아닌 꼬장을 부리면서 전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악행을 저질러고 있죠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반격을 해서 지금 공습을 했죠 공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후티방군과 미국과 영국의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란 지휘관 등 최소 5명 사망을 하면서 이란이 또 보복을 또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이 중동전쟁이 확산으로 이어지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사실 원래는 1월달에 주식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올해 또 금리인화도 예정돼 있었고 3번의 금리인화 그렇죠 FOMC에서 파우르 장이 금리인화 하기로 했는데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제 공포심리가 작용되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월요일에는 여러분 1월달에 주식시장은 특별한 후재가 없어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데 지금 뭐 계속 하락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금리인화가 원래 3월달부터 시작을 하기로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파우르 의장과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월금리인화설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결국 3월금리인화 가능성 50% 아래로 뚝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5월달까지 지금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인화가 5월까지 연기된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시중금리도 역시나 연기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경제 회복 쉽지 않아요 조금 더 늦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지금 탈출하는 게 늦어지고 경기 회복도 좀 늦어지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 또한 또 조금 더 길게 침체되죠 왜냐 부동산 투자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죠 금리가 저금리일 때 가장 많이 담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야 되고 가지고 있다가 고금리가 그리고 경기 불황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팔아서 또 수익을 내는 게 차익을 남기는 게 이렇게 투자 심리인데 투자 시장인데 지금 금리인화가 지금 연기가 되면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앞서 이런 전쟁 관련된 악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악재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역시 또 그리고 금리인화와 맞물려서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죠 미국이 CPI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성장을 전년대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또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나스닥 상승 그리고 S&P죠 S&P 500 이 지수도 상승해요 그리고 다우존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하죠 미국 낙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70-80%는 기술 관련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업들 바로 엔비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MS 그리고 AMD 같은 이런 기업들 굴지에 애플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밝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2023년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거를 바톤토치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주도주가 길을 잃어가면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바톤토를 받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맑음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완전 맑아지려면 반도체와 제약이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의 바톤토 주도주 바톤토를 이어받아서 본격적인 행보를 가하기 시작하면 지금 주가가 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뭐예요?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몰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2차 전지 제가 그러면 2차 전지가 또 지금 하락세를 이어갈 건데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다뤄볼 거고 2차 전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와 포스코 비교 분석해 드린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2차 전지 지금 대장격인 급격하게 따라왔죠 사실상 제가 볼 때 LNF와 LG화학을 이미 넘어섰고요 에코프로도 사실은 삼성젤모집과 코리아제오름이라는 기업으로 이동치 회장님이죠 이분이 1998년도에 이렇게 서초동에서 작은 사물리주 시작을 해서 삼성젤모집과 양극재 양극활물질이라고 있어요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 양극활물질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커가고 있었는데 삼성젤모집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 고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우리는 반도체에 치중해야 된다 일단 양극재 놔 이래가지고 삼성젤모집이 영어권이랑 사업권을 이렇게 에코프로 쪽에 넘깁니다 코리아제오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탄생을 했는데 이때 에코프로BM이 나오고 에코프로HN이 추가로 주에 나오게 되면서 인적분할 무쩍분할로 성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에코프로는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죠 양극재 공급으로 그렇게 되면서 결국 대기업까지 갑니다 물론 이동치 회장님 이렇게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되셔서 수감생활 하고 계시지만 아마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최종우 회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3년 동안 철강산업에서 2차전지 산업까지 밸류체인을 완성시키죠 완성을 시키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제 최강의 기업이 되는 포스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2차전지 보면은 오늘 지금 장이에요 지금 제가 관심종목 모아놓은 거고요 지금 그나마 오늘 올라간 종목이 강원에너지 그나마 강원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빠졌어요 장중에는 그래도 5% 9%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강원에너지가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무수수산화 리튬을 이제 개발했어요 그게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 통 공급을 하는데 그 상대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죠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A 같은 그런 기업 그리고 양극제 기업들이죠 LNF 그리고 LG왁 에코프로 이런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런 강원에너지도 결국 오늘 장마감은 마이너스 0.54로 마감했고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2차전지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죠? 바로 2030년에 2차전지 시장 규모가 3,500조원을 형성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2030년에 전기차 수요 전망이 5,500만대를 내다보고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두고 여기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한국 기업이 7년간 미국한테 90조원의 새해 공제를 받아요 이거 조건은 미국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럼 대표기업 뭐 있죠? 테슬라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뭐 Y모델 이런, Y3 이런, 모델3 이런거 많이 타고 다니죠 이번에 사이버트럭도 있고 포드 있죠? 제네럴 모터스, GM이죠? 이 3개 기업이 사실상 전기차 공급량 80% 차지하니까 중국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에게 전기차 부품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90조원의 새해 공제를 해주고요 정부가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에 25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2050년에 페페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가 600조원이 돼요 페페터리 전문기업 하면 누가 있죠? 바로 성희라이텍과 코스모 신소재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을, 두개 기업을 필두로 지금 페페터리 시장도 점점 커가고 있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리튬이 비쌀 때 리튬을 사놓은, 매입을 해놓은 기업들 입장에선 이 비싼 리튬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고 팔 필요도 없어요 페페터리에서, 다 사용한 페페터리에서 재활용해서 핵심 광물을 캐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단기간에는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총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총 10위까지인데 역시 삼성전자, 삼성그룹이죠 17개 기업이 상장을 했고 616조가 넘었어요 엄청납니다 LG그룹이죠, 226조 LG에너지 솔루션이 입에 뵀어요 입에 뵈가지고 그리고 상장한 기업들이 11개 기업 SK그룹이죠, 168조 21개 기업 기업수 대비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현대자동차 123조, 12개 기업 그런데 카카오도 있어요 카카오 42조, 10개 기업 HD현대, 8개 기업 36조 셀트리온, 네이버 등이 있어요 셀트리온은 뭐 제가 엊그제도 저번주에 분석해 반송했는데 정말 거대기업죠 미래가 정말 밝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어찌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미래에 이렇게 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시총 5262를 나란히 차지해요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2차전지가 죽어도 앞으로 살아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요 보시면은 포스코는 112조에요 시총이 6개 기업이 상장해서 다 합쳐서 에코프로는 3개인데 지금 4개 됐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해서 그래서 72조 73조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데 보십시오 상장 기업들 17개, 11개, 21개, 12개 10개, 8개 그렇죠 그런데 526에 있는 이 기업들 에코프로와 포스코 6개, 3개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있다 그거는 이 각자 기업의 각자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뭐 거짓말을 못하죠 이거는 증거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2차전지가 조금 빠진다고 해도 결국 이게 반도체 제약주들의 시장 주도로 인해서 주가 시장을 이제 밝게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2차전지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포스코의 양극재와 음극재 공급량이에요 이제 2024년에 매출액 2024년에 21.5톤 21만 5천톤이죠 그리고 음극재는 9만 3천톤 그랬던 게 이제는 포스코가 점점 성장해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톤 그리고 음극재 37만톤을 공급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리엔트나 리튬 여모라던지 이거 2018년에 포스코딩스가 인수했고요 그리고 호주 광산 리튬 광산 2.5% 지분 인수 그 외에 맥더민 리튬이죠 맥더민 리튬 여기에서 리튬 점토 억만 톤 단위에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연구개발대로 가서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이것들을 다 계산한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디예요 바로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 광산에서 연간 15만톤의 흑연을 공급하고 동박은 이미 우리나라 국내 공급 1위고요 그 외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포스코 DX가 여기서 또 2차전지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조성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일단 광양에 연간 9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그리고 포항에 3만톤 규모 이거를 이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5만톤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외에 중국에도 3곳의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츄엠과 얼티언캠이 같이 협업을 해서 캐나다 캡에게 지금 얼티언캠이 아니다 아니다 포스코 퓨츄엠과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이제 JV 법인 설립한 게 얼티언캠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공장을 캐나다 캡에게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또 양극재를 생산해내죠 그럼 어마어마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캐팔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20만톤 20만톤 안에서 조금 모자라게 180만톤을 2023년에 공급을 체계를 갖췄어요 캐팔을 충북 오창에 지금 엄청난 공장이 있고 포항에 15만톤 규모 연간 포항이 가장 크죠 포항에 15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그리고 다양한 코발트 니켈 망간 핵심 광물들을 광해 감옥 공단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마다가스카라에서도 공급을 하고요 지금 광산 확보에 지금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LFP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아리 틈도 지금 연구개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누구랑 같이 하죠 삼성 SDI와 같이 합니다 왜냐 지금 삼성 SDI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코프로의 사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송호준 사장이죠 이분 또한 삼성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까 삼성 제일 모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상 에코프로는 뒤에서 삼성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죠 그 든든한 삼성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나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둘 다 너무 싸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근데 업체별 양극재 중장기 생산능력 계획인데 원래 예전 같은 경우 2017년 19년 이때만 해도 평가를 하는 게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와 이제 LG화학이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은 우순위에 있죠 그런데 포스코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LNF를 제껴버렸죠 코스모신 소재 제끼고 그러면서 이 그래프만 봐도 역시나 2024년 기준으로 2023년에도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가 이렇게 둘이 가장 공급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LG화학이 따라왔지만 지금 현재는 더 넘어섰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3개 배터리 공급량 2위 그리고 삼성 SDIU 4위 정도 하는데 엄청나게 공급량이 틀리죠 2조 4,576억 2조 4,558억 원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런데 SK온이 조금 원래는 3사인데 배터리 3사인데 SK온이 조금 저주하죠 왜냐 SK온은 이제 양극재 물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저주하게 되느냐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와 지금 대세가 어떻게 됐냐면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 전세계 전기차 공급 완성형 전기차 기업들이 원통용 배터리 선택하게 되면서 SK온이 근데 주력으로 삼는 게 뭐예요 파우치형 배터리죠 그리고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 근데 각형 배터리는 아직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태세 전환을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해서 원통용 배터리 역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삼원계 배터리 이 배터리들이 지금 공급 계약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SK온은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원통용 배터리로 전환을 어찌 보면 늦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은 7조 5천억을 투자해서 이미 북미 공장에 원통용 배터리 공장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의 원활한 공급을 계속 끊임없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에코 프로죠 공급량 그리고 포스코, LNF 이미 많이 따라왔다 이미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전세계 우리나라 배터리 양극제 공급량 점점 늘어가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기업이 산업이 점점 발전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일단은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별 차지하는 원가 비중을 보시면 배터리 빼기 47%나 차지해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 빼면 내연기관 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근데 친환경 수단이 대세가 되는데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합쳐서 가는 게 수소차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도심 차량 UEA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포스코가 어디였지? 어느 기업이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어디였더라? 저기 수소였나? 거기까지 이제 1차 노선 그리고 잠실에도 또 용산까지 2차 노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렇게 한 위에 프로펠러 3개 달린 택시가 여기로 다닙니다 그게 2025년에 테스트 들어가고 그 이후에 상용화 시작해요 이제 우리도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친환경입니다 전기로 운용이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를 이룰 건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 원가 비중 중에서 어떤 소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4가지가 필요합니다 2차 전지가 만들어지는데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요 이렇게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죠 일단은 여러가지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 뭐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 중인 그 외에 차세대 또 배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바나눈 배터리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나트륨 배터리도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원계 배터리는 NCM 배터리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옆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전해질이 있고요 아 저 안에 분리막이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이 이래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이게 가동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배터리 자체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충방전이 되는 거를 2차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전되면 충전하고 그게 현재 NCM 배터리가 2000회에서 3000회 정도 충전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NCM 3원계 배터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원통용 배터리도 있고 전교체 배터리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고 이 배터리 안에 비중이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 개 기업이 포스코홀딩스와 바로 에코프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역전을 아니 추격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비등비등 해졌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포스코는 지금 에코프로는 양극재 사업 사업 분야가 틀려요 양극재와 페페토리 시장 그리고 리튬 리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결국은 양극재와 2차전지 안에 갇혀있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런데 포스코는 보십시오 철강으로 우리나라 포항제철소 그리고 광양제철소 뭐 최강이죠 철강 사업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 한 획을 이끌었어요 70년대부터 그리고 리튬 리켈 사업 2차전지 소재 사업 2차전지 소재는 뭐에요 리튬 리켈은 말 그대로 아까 양극재 리튬은 양극재 리튬 리켈은 양극재 그쵸 이 리켈은 양극재 안에 들어간 전구체 그리고 2차전지 소재는 음극재 흑연도 있고요 동박 전해절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출환경 사업이죠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상풍력 사업 그리고 탄소 저장소 사업을 합니다 건축 인프라 포스코 ENC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다 많이 보는 포스코 더샵 이 건물 이 집을 짓고요 그리고 터널공사 토목공사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사업도 지금 60년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소량을 이미 포스코는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바이오죠 바이오에요 생명바이오 이미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네디 베트남에 백신을 수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또 정말 포스코는 다양한 사업 많이 하죠 전기차 부품도 공급하고요 정말 전세계 종합 유통 물류 기업이라고 부르면 돼요 80여 개국에 250개 기업과 협업으로 이루어냅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에코프로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에요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계열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2차전지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도 이 관련된 친환경 사업을 하나 더 이끌어 가야 된다 한두 개 정도 그래야지 포스코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고요 포스코는 이대로 가면은 이미 여기에서 또 광산을 또 추가로 투자를 해서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광산 확보를 더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를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는 아무튼 가장 크게 해결되는 숙제는 바로 이거에요 지금 이 양극재 폐패터리 리튬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뭐 흑연을 추가로 해서 공급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다양한 사업 전구체는 뭐 따로 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멋디 이럴지가 그리고 이제 폐패터리 같은 경우는 HN 친환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더 강력한 게 나와야 돼요 더 강력한 건 한두 개 정도 가져가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공매도 공매도 장구도 한번 볼 필요 있죠 지금 금감원에서 작년에 공매도 세력들 뭐 이렇게 뭐 처벌하는 어쩌네 막 법안 개정안 발의하고 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집회도 하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외인들 공매도 금지했는데 더 늘었어요 작년 11월 달 대비 지금 390만 주 정도 됐던 공매도가 포스콜딩스는 440만 주 약간 아래로 떨어뜨렸다 440만 주 가까이 돼요 1월 달 기준으로 그리고 12월 28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 보여주죠 지금 거의 290만 주 물론 공매도 양 자체가 포스콜딩스가 더 많죠 뭐 한때는 2조원 넘게 몰렸으니까 그리고 어 아 2조원은 전체지 전체고 뭐 엄청나게 아무튼 몰렸었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310만 주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래프 말고 숫자로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보시면 12월 21일 22일 이때 448,026만 주 그랬던 게 지금 어 큰 차이는 없지만 늘어났죠 아무튼 438만 8,471만 주 어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12월 22일 날 3만 아 310만 11만 68만 주 그리고 312만 1,822만 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소폭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늘어난 거죠 여기서 잠시 200만 주 아래로 떨어졌으나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차장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건 뭐야 하락베팅이 들어왔다는 얘기요 그쵸 그런데 지금 솔직히 하락베팅을 들어왔는데 공매도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공매도들도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이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베팅 들어가서 대차 상환을 하고 나가야 수익을 내는데 그래야지 주가가 뛰죠 그런데 얘네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 걸렸거든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익 못 내고 있다는 거 같이 물렸다는 거 어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포스콜딩스 어제 수급보다 그래도 많이 좋죠 어 한 달간의 수급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의 물량 사수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어 그런데 기관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오늘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걸 또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기관들 또한 받아주는데 외인들이 지금 3일 연속 그래도 어 매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전전전이라도 3일 연속 매집하면서 그래도 이거 지금 여러분 솔직히 2차전지 종목들은 어 주가 유지만 해줘도 우리가 어 굉장히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7월달에 2차전지 돌풍 일으키면서 76만 4천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최고 정고점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의 지금 하락 배팅으로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종목에 인기가 조금씩 식으면서 바닥을 기록합니다 바닥을 기록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이 안에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면서 여기서 돌파했어야 돼요 그런데 2차전지 종목들 하락세 그리고 지금 어 전세계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최저가 39만 8천 5백원 최저 바닥 이 바닥 구간을 이탈하면서 어 결국 쌍바닥을 기록했어요 39만 8천 5백원 40만원 방어선 지지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지지대 이 구간에 매물대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하느냐 지금은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주주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손절하면 안 돼요 손절하는 것도 참 지지대 아니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기 뭐 7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손절하시면 큰 손해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가 뭐 빚을 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일단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뭐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40만원 지지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 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홀딩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어 단주가 다체가 어 주가 한주당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작은 가격은 아니에요 아 가격이 높은 거지 어 이게 뭐 지금 뭐예요 그 종목 대비 뭐 이렇게 가격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주당 가격이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 기업 가치 가격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 어찌 보면 신규로 오히려 담아놓는 거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해서 담아놓으시면 어차피 이게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렇긴 한데 더 이상의 지금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 관망을 하면서 우리 지켜보자고요 어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 수급이 또 빠졌죠 이게 공포심리가 작용돼서 그래요 지금 공포심리가 물론 여기에서는 또 세력들과 함께 개인들의 수급 개미 주주님들 어 조금 더 담으셨는데 이때 또 빠져나갑니다 그쵸 오늘 날짜까지 3일 연속 이게 공포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들은 조금 들어오죠 기관들 역시 4일 동안 담아내면서 물량 어 이렇게 주가를 어 더 내려갈 수 있었던 걸 좀 막아주고 있어요 지지대를 방어선을 방어를 하고 있다 방어하고 있다 아 이 에코프로 2차전지 참 이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를 사실상 분석하고 해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우리 어 전국에 계신 1,700만 개미 주주님들에게 좀 희망 이렇게 희망 아닌 희망 그리고 조금 위로도 해드리고 싶어서 방송하는데 에코프로 역시 지금 어 최저 바닥이죠 이 쌍바닥 이 쌍바닥을 기록했던 이 구간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1만 5천원에 어 어 지금 내려왔고요 최저 바닥 구간 진입했어요 원래 이 60만원 지금 쌍바닥 이 어 방어선이 무너지지 지지대가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역시나 똑같죠 여기에서 똑같은 흐름 보여주죠 7월달에 이렇게 153만 9천원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급격하게 끌어내리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줬으나 어떻게 돼요 지금 박스 구간 돌파하지 못했죠 쌍바닥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사실은 돌파했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70만원을 조금 넘어갔을 때 80만원 선만 딱 한 번 더 여기에서 이렇게 이 구간 그리면서 이때 이때 구간이랑 똑같은 그림만 그려줬어도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똑같죠 2차전지 종목들 뭐 이렇게 인기가 쉽고 그리고 세계적인 악재들이 끼면서 어 주가가 결국은 쌍바닥 쌍바닥 구간을 이탈하면서 지금 음 51만 천원 바닥을 기록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주가도 똑같은 흐름 차트가 얘기해주듯이 지금 에코프로도 여러분이 좀 관망세를 접어두시고 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 지금 귀에니 뭐 이렇게 너무 너무 싸다 빨리 더 가니까 아니 지금 어 귀에 귀에일 수 있어요 신규으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더 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뭐 아니 그러면 본인이 본인이 다 사든가 그쵸 본인은 또 안사 재밌는 양반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금 내려가는 이유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2차전지 인기에 지금 식었고 전세계적인 악재들도 있지만 어 가장 큰 이유들도 또 있죠 바로 리튬 가격 하락이죠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이거를 리튬을 생산해놓고 이렇게 수입해놓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리튬이 이제 창고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팔 수도 없고 팔면 손해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중국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할 걸 예상하고 리튬을 과잉 공급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을 불러왔고 결국은 이제 이게 전기차 수요의 둔화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여러분 더 큰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아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누군가는 얘기를 한 번쯤 했을 텐데 바로 작년에 2차전지 돌풍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2차전지 기업들 정말 우우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2차전지랑 관련 없는 기업들 그쵸 애초에 어떤 기업들 대표적으로 있어요 원래 STX도 물류 유통 종합상사죠 그런데 갑자기 2차전지 소재 공급한다고 사업한다고 광산 4개나 이렇게 지분 인수해요 이번에 페루광산도 추가로 인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브라질광산까지 리튬 리튬 공급 바지 리튬 니튬 니켈 흑염까지 디피코라는 2차전지 전기차기기업도 인수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디피코는 원래 재무조정 워크아웃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거고 여기에서 IBT라는 배터리 기업도 지분 20% 인수하죠 이렇게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 물론 LNF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 원래 2차전지 코인테크는 자회사 탐모티리어디 차세대 원통용 배터리 차세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개발 중에 있는 원래 2차전지 소재 장비 공급하는 기업이고 LNF는 뭐 어디예요 테슬라와 직납으로 공급계약권 양극재 체결한 기업인데 LNF도 지금 음극재 사업에 뭐 이렇게 전구체 사업까지 추가로 더하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사실 발포재 사업하던 기업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산 두개 인수하고 그리고 부산에 공장 건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수소연료전지 백금총매 기술 또 개발하고 원통용 배터리 개발하고 다양하게 또 2차전지 사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이드루 리튬도 원래는 시공사죠 시공사 코리아 SE라는 기업인데 이거 이제 리튬 플러스 전웅 박사 대표가 전웅 박사로 있는 리튬 플러스가 지분을 어느정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회생을 시켜준 게 되죠 이 기업을 그렇게 되면서 리튬 공급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역시 2차전지 그리고 미래나노텍 물론 미래나노텍은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가 뭐예요 그 수산화 리튬 공급을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디스플레이에서가 또 리튬 공급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 굉장히 많죠 뭐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분산이 된 거예요 이게 투자가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따따따한 기록하고 여러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일반 신규 상장이건 인수합병이건 스펙이건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 빼고 상장해서 주목을 받은 기업들 죄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에요 첫번째 얼마전에 한비데너지 2차전지 배터리 이렇게 용접 가공하는 기업하고요 기업이고요 그 보호팩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LS LS도 이제는 2차전지 사업에 진출했어요 전국채사업 시작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조 2,400억 투자했죠 이렇게 해서 LS 버티럴즈도 2차전지 ESS 저장장치죠 울트라 패켓시터 이거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지금 LSE 링크와 LS M&M까지 지금 상장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럴즈 역시 2차전지죠 전국채사업하는 그의 KNS 역시나 2차전지 부품 자동차 부품 그의 다른 기업들도 죄다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포스코 주식 갖고 있는데 주가 내려가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업에 이게 옮겨 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환승하는 거예요 환승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전통 강세를 보여주던 종목들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체계 서열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전세계적인 악재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야 되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 제약이랑 반도체 주가 확실하게 주도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2차전지 종목들이 깔끔하게 이제 교통정리가 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관망세로 물론 주주님들한테는 너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도 힘내십시오 또 해들날 분명히 있습니다 해는 뜨니까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지니까 또 뜨는 거고 그러면 해가 지면 또 뜨는 날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또 오늘은 조금 길게 했는데 아이고 많이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